퀴즈이 깨어나기 전에 고어 파편을 찾아봅시다. ㄷㄷ 히힛 ㅋㅋ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작업 개시 열받게 하지 마라 간설놈은 준비 완료 이 적은 원래 바보는 약도 없이 달았다고 못장 났기를 이 공동은 낭시가 간설놈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가자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반드시 한다 간설놈은 준비 완료 열받게 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이동하네요 지금 있는 광물 간설놈은 준비 완료 이동하시면대 이동하면서도 이 공동은 준비 완료 이 공동은 준비 완료 이 공동은 준비 완료 이 공동은 준비 완료 일어나도 안정적 이 공동은 준비 완료 발전이 계속해서 이렇게 공동을 위해 일어나도 안정적 이 공동은 준비 완료 히힛 1. 공허 파편 ㄷㄷ 공허 파편 2개를 파괴했네. 잘했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 이 세계의 주민들은 전투가 시작되면 계속 고립되어 있었네. 어서 대피할 수 있게 도와야 하네. 대피선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보호해주면 은혜를 잊지 않겠네. 대피선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게 도와야 하네. 대피선이 이동 중이네. 종일 죽거릴 셈인가? 알았다고. 오잠 넣었지. 공허 파편 2개. 공허 파편 2개. 공허 파편 2개. 공허 파편 2개. 공허 구호. 공허 파편 2개. 공허 파편 2개. 공허 파편 2개. 공허 파편 2개. ㄷㄷ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히힛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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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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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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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